안녕하세요. 세월이병원의 이사 황선근입니다. 불구평교수 11주년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뵈는다는데 이렇게 우리 지역에 언론적 전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스님에게 다시 한번 무모한 발전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뵈는다. 우리 숲은 모두 나와 함께 해주겠지 나열한 고향열차 손래는 가슴 같고 오늘 부모는 그리운 나의 고향열요 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어..어어어어 가정이 손잡한 고갯말을 놓은 모습 갈리게 머리 말리면서 가려운 어머님을 얼마나 도망가고 나네 머리 말리면서 가려운 어머님을 얼마나 도망가고 나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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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útil 과물 USA 이가